글랜데일시가 올해에도 위안부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 산하 자매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해오던 행사를 시정부의 행사로 승격시켜 협업으로 진행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글랜데일시 위안부의 날 기념 행사가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7년은 연방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HR-121이 통과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면서 글랜데일시가 일본 우위단체와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승소한 뜻깊은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위안부의 날 특별전은 9월 1일까지 글랜데일시 중앙도서관에서 Do the right thing 2017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과 미국, 필리핀 작가 11명의 작품 30여 점이 조각과 미디어, 페인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되며 위안부의 실성을 알리고 후세에 교육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글랜데일시와 같이 협업했다는 부분에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르메니안들은 저희의 위안부를 이해하게 됐고요. 한국 작가들은 또 제노사이드를 이해하게 돼서요. 이런 가운데 글랜데일시 정부는 위안부의 날 기념 행세를 시 행세로 승격시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인권도시로의 이미지를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글랜데일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일하시는 큐레이터 분들도 이렇게 어사인돼서 저희 전시 행사가 진짜 시 행사로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는 반가운 일이고 위안부의 날 기념 특별전 이외에도 오는 28일에는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클 혼다 전 연방 하원의원과 글랜데일시 소녀상 건립에 기여한 프랭크 퀸테로 글랜데일 전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안부의 날 공식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앞으로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들에는 벌금 티켓이 발부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LA시의회는 인도 주차 강력 단속안을 최근 승인했다고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LA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도 주차를 비롯해 주행 방향과 직각이 되게 집 앞에 주차하거나 거리 청소 당일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도록 주차하는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LA시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특정 지역의 주탄안이 심화되면서 인도에 걸쳐 차량을 차도의 주행 방향과 직각으로 주차하는 일명 앞치마 주차 방식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교통국에 요청해 실제 티켓이 발부되지 않고 경고에 그쳤습니다. 이후 인도 주차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속돼 왔는데 이번에 시의회가 조경 훼손과 부행자 통행 방해로 인한 잇따른 장애인 소송 등을 이유로 다시 인도에 걸치는 주차 차량들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LA경찰국 LAPD가 페어팩스 지역에서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LAPD는 오늘 이 성범죄 용의자의 합성사진을 배포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지난 3일 저녁 11시 50분쯤 옥댄 드라이브 노스 400블락에서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용의자는 권총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두 여성의 손을 묶은 채 성폭행을 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자 용의자는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용의자는 3, 40대의 100인 남성으로 5피트 10인치에서 6피트 신장에 몸무게는 160에서 180파운드가량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굴에는 회색 수염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PD는 용의자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트의 실험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LA 카운트의 지난 6월 실험률은 4.4%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5.2%보다 향상된 것입니다. 주 전역에 걸쳐서는 지난 6월 실험률은 4.7%로 전달과 변동이 없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에 5.5%보다는 크게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국의 실험률은 지난 6월에 4.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LA 카운트 지역에는 51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지난 6월에만 22만 5천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내에 이민 컨설턴트를 고용했다가 사기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민 컨설턴트 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주의회에 상정된 AB 638은 2019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의 이민 컨설턴트를 없애고 암암리에 이민 컨설턴트를 일을 할 경우 형사·민사상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주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후 세출위원회로 넘겨져 검토 중입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신 분의 학생들까지 변호사보다는 서비스료가 적게 드는 이민 컨설턴트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서류 작성만을 도울 권한이 있는 이들이 잘못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매년 많은 이민자들이 금전 피해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신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이민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이민법에 전혀 지식이 없는 이들의 신종사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포커스가 이어집니다.